그 의연 오빠와 소민 언니가 같이 있었거든요. 근데 같이 걸어가고 싶어요. 막 손도 이렇게 잡고 웃겨도 이렇게 두드리고 아 지금 아직 고발하는 거예요. 아 진짜 아니 아니 정말 대박이다 정말 진짜 사귄 거 아니에요. 사귄 일이야. 아주 많은 시청자분들을 울고 있습니까. 어머 당황하다가 오세요. 어머 난 몰라. 안녕 안녕 왜 왜 왜 뭐랬어요 왜요 영재 씨 어떻게 해봐 아니 봐봐 아니 명령을 잡은 거야 봐봐 이렇게 말해봐 이거 때문에 잡은 거라고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진짜 대박 와 진짜 과연 너무한다 어디가 안 돼 이주빈 따윈 아 훈련님 아깝지 야 쟤가 아까워 난 중립적입니다 이거 아니야 아 아 아 알겠어 그래서 유산균도 먹고 막 이거 먹었는데 안 나와 일주일 됐나 우리 집에 장애 좋은 약 있어 나 좀 갔다 해피자 진짜 나 안 먹어 먹으면 바로 나 몰라 꼬끼가 되게 빨라 난 막 세상 구경을 하고 싶다 했는데 안 나와 아 나 진짜 영재는 더러운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나 지금 불량이 좀 걸렸어 우왕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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